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지쳐있잖아요 코로나19로 많은 전세계가 아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전세계 팬들을 위해 전세계인을 위로하기 위한 케이팝 가수들의 특별한 공연 월드 이즈 원 월드 이즈 원 월드 이즈 원 케이팝 기부 콘서트 월드 이즈 원 언제 하죠? 언제 하나요? 바로 7월 9일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에 7월 9일 저녁 7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케이팝 기부 콘서트 월드 이즈 원에서 월드 이즈 원에서 만나요!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기부 콘서트 월드 이즈 원은 MBC와 월드 비전이 함께합니다.